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수클랩 최사쌤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차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토이커 여러분들 우리 반짝이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일단은 2024년을 맞이해서 ppt 디자인을 좀 바꿔봤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더 잘 들어오길 바라고요 1월이랑 2월 시험 먼저 좀 보고 들어가시죠 1월 1차 시험은 특이하게 13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4년의 특징이 이제 오후 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전 시험으로 통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이 28일에 있어요 2월 같은 경우는 2월은 29일까지밖에 없지만 시험이 3번이나 있습니다 2월이랑 8월은 보통 시험 3번씩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2월달에 설 구정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허리가 댕강 잘리는 느낌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먼저 좀 하시고 학습 계획 잡으시는데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1월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일단 LC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Part 1 빈출 문장 모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들어가면 여러분 Mount라는 단어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되어져 있다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수동태 Some decorations have been mounted on the wall 장식품들이 벽에 고정되어져 있다 과거가 현재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완료이면서도 수동태 쓰고 있는 거 Part 1 관련된 문법 포인트 가져가시고요 매달려 있다라고 들어갈 때도 A light fixture is suspended from the ceiling 우리 매달려 있다라고 들어갈 때는 이수동사, 비동사를 쓰고 Hanging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uspend라는 동사의 수동태 형태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이 비어져 있다 The tables are unoccupied 자 삽이 놓여져 있다라고 들어갈 때는 A shovel is lying on the ground 비, ing를 쓸 수 있는 예외적인 친구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m, r, is, 비동사에다가 ing,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경우는 앞에 사람 명사를 쓰는 경우에 제일 많이 써요 Part 1 기준으로 하지만 사물이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비, ing가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니까 여러분 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층 빌딩도 많이 나오죠 Some skyscrapers are overlooking a harbor 얘도 마찬가지로 사물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비, ing가 가능한 예외적인 친구죠 우리가 고층 빌딩이다 아니면 큰 건물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상 얘네들이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려다본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be overlooking 이라는 포인트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눈으로 풀어보는 Part 2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권한도 문제로 준비해 가지고 왔고요 Part 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유형을 공부하시고 그 유형에 대한 전략을 배우시죠 예를 들어서 Who라고 질문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 이름, 회사명, 직체명, 부서명 등으로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Part 2가 늘상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략을 빗나가는 답변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권한도 문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같이 보실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Number 1 What did you think of the soup? A. My computer is running super slow B. Yes, I hope we find a table C. It could have used more salt 정답 10번 들어가셔야 되죠 자, 수프랑 관련돼서 너 수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의견을 물어보고 있을 때 soup, super 약간 발음 유사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사 발음 오답으로 유의해 주시고요 숲이라고 들어가게 되거나 샐러드라든지 이렇게 먹는 거랑 관련된 이야기 들으면 테이블, 레스토랑 같은 게 연상되실 수 있죠 연상어 오답으로도 소거하시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1월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시험삼아 한번 시험을 응시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Part 2에서는 무조건 소거법에 집중하시면서 정답을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C번 정답이고요 Number 2 들어가도록 하죠 Number 2 How much is this going to cost before tax? A. We take cash or credit card for your convenience B. Yes, that includes 15% sales tax C. Let me get out of my calculator to find out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라는 질문으로 들어가 있죠 세금 전에, 세금 전에, 세금을 더하기 전에 이거 얼마예요? 자, A번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이라든가 코스트라든가 이런 단어가 들어가니까 현금, credit card라고 해서 연상될 수 있는 포인트로 들어간 거고 B번은 그냥 똑같이 15%의 판매세다라고 해서 텍스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죠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음이 들어갔을 때 오답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C번에 보시면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계산기 좀 꺼내볼게 라고 들어가 있는 거 정답이죠 기본적으로 how much라고 질문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숫자 그리고 dollars라든지 euros 같은 게 들어가면 정답이다라고 전략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도 정확하게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계산기 한번 꺼내서 알아볼게 라고 들어갔을 때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3 Would you like to attend a workshop for sales representatives next month? A. I'm shopping for the birthday present B. It depends on when it is C. The sales are up by 50% this year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 너 워크샵 참석할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For sales representatives next month 다음 달에 영업자분들을 위한 워크샵에 참석할 거야 라고 너무 길게 여러분들 100% 정확하게 지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석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땐 Well, it depends on when it is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 이번 주 말이면 내가 갈 수 있고 다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응, 아니다에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언제인지에 따라 달려있다 Depend on 이라는 포인트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들어가시죠 Number 4 You need me to pick up more stationary, don't you? A. Have you already run out? B. No, he didn't pick up when I called C. Yes, they're waiting at the station 그때 지금 don't you 라고 해서 부가 의문문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부가 의문문에서는 사실 별로 힘이 없어요 이 친구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앞부분, 평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부가 의문문으로 들어갈 때는 그렇지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거나 강조하고 싶거나 그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구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더 많은 문구류를 픽업해야 되는 거지 You need me to니까 너는 내가 더 많은 문구류를 가지고 오는 걸 필요로 하는 거지 라고 지격이 돼요 이걸로 의역을 하면 네, 문구류 더 필요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더 필요한 거 맞지? A번에서 저희 벌써 다 썼어요 run out of 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다 써버리다 소진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run out, 우리 벌써 다 썼어? A번 정답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No, he didn't pick up when I called 일단 첫 번째, 희가 누군지 모르고요 두 번째, 픽업이라고 해서 동일한 발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음 포인트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C번에서 Yes, they are waiting at the station 는 stationary와 station 유사 발음 들어가 있죠 이 평소문 부분을 들으시면서 무슨 뜻인지 전혀 해석이 안 되신 분들은 소리에 낚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part two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음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함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문항 남았습니다 이제 느낌 오실 것 같은데요 로이가 그 회사랑 컨트랙 리뷰했니?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 A번 정답 들어가시면 되고요 Reviewed 그리고 The View라고 해서 유사한 발음 들어가 있는 거 신경 써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Food Company라고 하니까 음식자, 그 재료, 식자재, Ingredients 재료라는 단어가 같이 연상될 수 있으므로 연상의 오답도 늘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Number 6 The welcome dinner for the new manager is a Monday A. I can manage it by myself B. Mr. Turner can tell you See, that's not what I heard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장님을 위한 환영 저녁 식사가 월요일에 있어요 라고 들어가 있죠 I can manage it by myself 제가 혼자서 스스로 어떻게든 그거를 처리해낼 수 있다는 뜻으로 들어가는데 Manager 그리고 manage 라고 해서 유사 발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내용상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이거 혼자 준비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Mr. Turner can tell you 이 사람이 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상대방한테 질문한 거 아니죠 야 혹시 우리 이번에 무슨 디노 있는데 언제인지 알아? 아니면 어디에서 개최되는지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제 3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걔가 너한테 이야기해줄 수 있어? 라고 들어가면 괜찮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That's not what I heard 내가 듣기로는 아닌데? 내가 듣기로는 그거 아니야 라고 들어가 있는 곳 C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토익 공부를 하시면서 Part 2 각각의 질문 유형과 전략 공부를 분명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월 1차 시험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Part 2는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고난도 문제 6문항 풀어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고요 시험 잘 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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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